내가 이걸 타게 될 줄이야. 몰랐어, 자기. 나도. 읍내. 읍내를 가게 될 줄이야.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서울에 봄이 왔어요. 그건 눈 아니야? 여긴 아직 겨울이래요. 피서오세요. 자기 나 배 아프다. 이거 쫄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배가 아니야. 아, 이렇게 하지 마. 다른 거야. 똥냄새 나지 않아? 엄청 나. 오빠야, 배 아프다며. 딴 거 아니지? 그 똥냄새가 아니야, 이거? 그거 비슷해. 아, 이거 보내겠단 말이야, 싸지 마. 소떡냄새야. 우린 이제 주민이니까 그거 안 내도 되겠지? 신분증? 우리 김포떡이지? 응. 이거 너무 창피해. 감사합니다. 아, 이놈새가 없어도 낫단 말이야. 그가 뭐 어때? 들고 바지보다 더 좋지? 밀착력이 뛰어나요. 그래? 저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네 당신이 생각해서 서울서 준비해온 거야 석쌀뜩같아 옆구리 묶여, 옆구리 그래, 재밌죠? 여기네? 어, 농자재 잠깐만 어! 아, 잠깐! 내려줘! 아, 내려줘! 여기 시내에서 이런 줄 와서 없네, 없네 우리 애기가 다리가 길어 할매! 빨리 좀 일어나! 응! 이 할매가 관절이 있어서 그래! 이거 탠덤 시트!